웰컴 투 씨엣집! 이태곤 배우와 이덕환 쌤 직접 다 잡아오신 거예요. 순신 100m 할까봐, 순신 100m! 야, 손님 빨리 오라고 그래! 어, 웹자 떨어졌어, 손님 들어오자마자. 반장하겠다. 반장하겠다. 1, 1, 5 매움탕입니다, 1, 1, 5. 이게 왜 나왔어, 근데? 이거 해도 안 나왔잖아. 이러니? 딱딱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. 에이, 야, 기름이 다 빠지는데! 에이, 못해. 내 요리를 이리 다 드리라고 그래?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, 너무 죄송해요. 너무 힘들어갖고. 실수 연발이구만. 아 짜, 힘들어서 못해볼게. 에이! 손님 이거 뭐, 내 폐업하고, 오지마라 그래, 다들! 폐업도 안 했는데 폐업부터.